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여행 19탄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구 바로바로미 오늘 온 곳은 3층 규모의 폐빌라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넘는 줄 알고 답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건물에 있는 것만 판단하고 굳이 답사를 못했습니다 저희집 한 번 밖에 살 때는 수신이 괜찮은 거 같아요 밖에서 할 때는 수신이 괜찮은 거 같아요 아..봄프있다 안됐다 뭐지 이거..? 폭포가 심한데..? 잠깐만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제발 제발..괜찮다.. 계십니까? 전기가 살아있나봐.. 여러분들.. 전기가 살아있나봐.. 계십니까? 여기.. 누구세요? 아직까지 특별한 기운은 느끼지 않습니다 여긴 이퀄리가 직접 찾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여긴 제가 직접 찾은 곳입니다 누구한테 제거하던게 아니라 전기가 되나봐.. 양냄새가.. 누구세요? 누구..? 사람! 뭐야..? 방금.. 이 소리 들었는데..나.. 누구 계세요? 누구 있죠? 어디있어? 여기요 뭐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지? 누구.. 누구.. 누구있습니까? 혹시.. 누구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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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있.. 누구있어요? 혹시.. 네..?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누구 계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니까 아..잠깐만.. 누구 있어요? 저기 쳐다!! 저기 쳐다!! 아이씨!! 건물 못 보여주는게 미쳤어 커튼!! 블라인드!! 오..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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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이럴수가 있지..? 이게 뭐 이럴수가 있지..? 이게 뭐 이럴수가.. 여러분들 뛰어가는 소리 못 들었어요? 방금 전에 탁탁탁 소리 뛰어가는 소리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뛰어가는 소리!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귀신 기운은 없어요 뭐야..? 여러분들 진짜.. 저는 그래요 퀴증 기운은 진짜 일치 안 느껴져요 이런 좋은 장소를.. 이 코리가.. 퀴증 기운은 진짜 안 느껴져요 먼지가 꼈어요..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잡았다!! 잡았다!! 당신.. 당신 잡았어!! 당신 잡았어!! 카메라 돌리지마!! 당신 잘렸어!! 뭐야..? 뭐야..? 저기요.. 나 진짜 귀신이 진짜 고칼로 그러시네 잠깐만.. 나 진짜 안 느껴진데.. 이거.. 여러분들 그나마 1층인데 제가 말했자면 3층까지 갔다 왔는데 3층은 기운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2층도 기운이 없어요 오히려 1층.. 저기요 여러분들 진짜 나 오늘.. 왜 그러지..? 여러분들 잠깐.. 저거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안 느껴져요 진짜.. 진짜.. 진짜 뭐 문제 있나.. 어디 아프나.. 나.. 요즘 빈혈도 심하고.. 왜 그러지..? 계속 앉아가지고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저는 안 들려요 여러분들 들렸다고 하는데.. 참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